이번 게임은 사이렌 헤드 필드 입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부모님이 실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사이렌 헤드를 공포에서 벗어나 이 무서운 공포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아 그럼요 그래 편께 분위기도 있어 보이긴 한데 으 사이렌 헤드 필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마우스가 왜 안 사라지는데 아우 아우 악몽이네 악몽 Make up your parents 음? 아 오마이갓 종이비행기로 시선을 볼 수 있다 아 내가 찾아야되 와 이건 스태미너가 차네요 방금 전에 했던거는 스태미너가 일정량이 있고 그거를 쓰면 회복기 안돼요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55분 입니다 어? 뭘 하라는거야? 아 맞추라고? 보란색에서 보라색을 보면 2 보란색에서 보라색을 더하면 6 4 2 아 2 보면 보라색이 아 이게 2 어 빼면 3이라고? 얘에서 빼면 3 5 자 아 이거? 어 소울 포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돼? 버스 없었는데? 이거 이거 왜이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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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 어 어 어 어 뭔가 좀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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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아 어 아 아 어? 지형이 바뀌나? 아까랑 같은 거 같은데? 왜 안.. 아까도 왜 안 돌아가지? 거 뭐지? 어떤 ecc? 이건 또 뭐야. 이..뭐야? 어? 다짜고짜 알파벳을 주면 뭐를 하려나? 어? 너무 어이가 없네. 아무 생각 없이 안 온도록 그냥 찍었는데 돼지 몇.. 성팔? 나 어디로 왔냐? 아이 조용해. 뭐지 이거는? 그냥.. 찍었는데.. 멎었을 줄이야. 죽었는데? 어어. 어어? 어어 아.. 아.. 아 이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아.. 이번에는.. 생각해 볼게요 아.. 아.. 아..